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우리 결혼을 내면 결혼의 상징으로 쓰는 게 기러기죠 기러기를 쓰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러기가 날아갈 때요 쌍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짝을 지면 짝을 안 바꾼다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기러기가 얼마나 바람둥인데 그럽니까 그러는데요 정말 정을 가지고 짝을 진 부분은 이렇게 짝을 안 바꾼다는 거죠 실제로 사례로 중국에 있었는데요 기러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8, 9개월 지냈다가 짝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를 이기태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기러기가 피고리 상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도 짝을 안 바꾸는데 사람이 짝을 바꾸랴 이게 기러기가 우리가 결혼의 상징으로 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기러기는 철새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수천리를 날아가서 남쪽으로 왔다 북쪽으로 다시 가죠 이렇게 날아다닐 때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원래가 부채꼴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대장 기러기가 쓰는데요 이 기러기는 이렇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둘이 쓰는데요 순놈이 왼쪽에서 앞놈이 조금 안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둘인 둘인데 그렇게 서서 앞에서 보면 하나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쌍으로 나르는데 그 사이에 보면 어느 자리에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빈 자리가 군데군데 어떤 경우에 여기가 비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지켜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짝이든 외기러기예요 미물도 짝을 안 바꾸는데 사람이 짝을 바꾸랴 실제로 결혼 생활은 한번 깨져보면 가족 자식들 모든 문제가 굉장한 아픔으로 옵니다 첫째가 기러기 얘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미물도 질서를 잘 지키는데 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랴 이게 그래서 기러기가 질서 지키는 거를 놓고 우리는 형제를 얘기할 때 기러기 앉아서서 안행이라고 그럽니다 안행 그동안 안행들 안녕 하신가 그러면 형제들 다 잘 지내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가는데 이건 요즘 말로 뭐냐면 조직화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화 어떻게 하는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수천리를 날아가는데 한꺼번에 못 날아가는 거예요 앉았다 떠나게 되는데 떠난 자리에 보면 이 땅에 구덩이를 수목이 파놓고 간대요 무릎 이상이 들어가는 구덩이를 파놓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미물도 흔적을 남기는데 사람이라고 흔적을 남기지 않겠냐 살다가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날아가니까 쉬는데 쉬었다 가는 자리에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제가 이걸 배운 분이 한갑수 박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글학자라지만 유명한 그 아버님께서 유명한 한문학자십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셔서 보니까 이 기러기가 발톱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발톱을 이렇게 긁느라고 그러는 줄 아셨대요 나중에 보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다 바위에 앉았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에 앉으면 발톱을 이렇게 긁고 가면 되는데 새털, 깃을 수북이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뽑아서 수북이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미물도 흔적을 남기는데 사람이 살다가는 흔적을 안 남기냐 이게 기러기를 쓰는 이유입니다 저는 요즘에 결혼하실 때 기러기를 상징으로 삼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조직화의 개념이 뭐냐 물론 요즘에 조직을 가지고 서양도 어느 정도로 왔느냐 하면 조직을 볼 때 동양의 동심원 그림 여기가 핵입니다 코어 그룹의 경영진 거기에다 이렇게 바깥에 그룹이 있으면요 이거 작년 봄에 제가 국제학회에서 배운 얘기인데요 그룹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는 꼭 있어야 되는 직원 여기는요 있으면 손에는 나지 않는 거예요